안녕하세요 날씨용 김아린입니다. 8월 15일 목요일부터 8월 20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는데요.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올라가 덥겠고요.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날씨 알아보시죠. 이번 예보기간 또한 서울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.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당분간 낮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가면서 무척 덥겠는데요. 이 더위는 다음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한낮에 가급적 야외활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. 주간날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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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좋습니다.